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를 할까 항상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고민을 해요 뭘 하면 좋을까 뭐 저의 성공의 8단계나 에이코리스트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만 따로 또 특별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애터미가 정말 그 큰 비즈니스인데 이게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덕윈필름께서 에이코리스트 중에서 책 읽기에서 이거 읽어라 라고 추천해 준 책이 데이카넥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어서 인간관계로는 안 읽어요 읽었어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5년 전에 읽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책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로는 읽으면서 그렇구나 끝 이게 아니라 나는 내 파트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파트너 스폰서는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폰서랑 파트너가 안 변하면 성공 안 하실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 파트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파트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담을 할 때 참 대답해드리기가 애매한 게 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누가 바뀌는 게 빠르다 내가 바뀌는 게 빨라요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읽으면서도 이 파트너는 이게 문제네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걸 잘해야 할 것인가 내가 바뀌면 돼요 그리고 바뀌는 파트너는 함께 갈 수 있는 거고 바뀌지 않는 파트너는 안타깝지만 함께 못 가는 거예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버리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빨리 바뀌어서 빨리 가고 싶은데 내 파트너가 빨리 변하지 못한다면 속도가 달라지겠죠 같이 동행을 못한다고요 나중에 정상에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나와 함께 동행은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터미가 정말 빅 비즈니스라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빅 비즈니스일 거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6만 원밖에 못 버는데 나는 월 200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은 나는 이제 200이나 벌어 200만 원의 시스템 소득 나는 20억짜리 건물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진짜 월 200밖에 안 되는데 그냥 다른 일 하러 갈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애터미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월 1억을 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빅 비즈니스 이동이 필요로 맨날 빅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빅 비즈니스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게 부업거리가 될 수도 있고 구멍가게가 될 수도 있고 빅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여져 있는 그림을 보면은 직장인 소득, 변호사 소득, 의사 소득 나오죠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변호사, 의사 다 나름 좋은 직업인데 어쨌든 물통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줄리안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TV에 변호사 한 분이 나왔는데 돈은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바쁘더라고요 퇴근을 어떤 날은 새벽 1시, 어떤 날은 새벽 3시 어떤 날은 새벽 5시, 어떤 날은 퇴근을 못하는 날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물론 보람도 있고 그 일에 대한 희열도 있겠지만 너무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는 심각하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도 대부분이 물통사업인데 시간과 돈을 바꿔서 버는 천만원과 내가 일을 안 해도 나오는 200만원의 가치 뭐가 더 클까요? 저는 시간을 들여서 천만원을 버는 일과 가만히 있어도 200만원, 300만원의 수입이 나오는 일을 선택한다면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둘 다 선택하겠죠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에터미는 가만히 있어도 200, 3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억까지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1억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시면 안 돼요 현재 에터미는 억대 연봉자가 1000코드가 넘고요 우리 이재숙님이 오로세 와도 항상 저를 못 만나요 그런데 저는 항상 무대에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저를 못 찾죠 왜? 뒤에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많고 제가 그래도 어린 편인데 뭐 굳이 앞에 나가서 얼굴 들이네 밀겠다고 그런데 로열이 반도 안 오는데 로열이 반에 반도 안 와요 그런데도 무대에 올라서서 얼굴도 안 보일 정도잖아요 현재 에터미의 억대 연봉자가 1000코드가 넘습니다 저 역시 월 2천만원 이상 벌고 있고 또 월 5천 이상 가져가시는 이미 상한선이 끝난 분도 수십 명이 있어요 심지어 이 돈이 한 달에 몇 천만원이 놀아도 나오고 여행가도 나오고 내가 잠을 잘 때도 나오는 시스템 소득이에요 옛날에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날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화요일마다 그리고 화요일 말고도 직급수당도 들어오잖아요 한 달에 6번에서 7변이 몇백씩 들어오니까 후원수당은 한 350에서 400 직급수당은 200 가끔 스타일리즈 할 때는 500 이렇게 들어오니까 통장에 400, 500씩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해 에터미가 한 번도 제 날짜에 안 넣어준 적이 없거든요 어느 날 통장을 보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 있고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남편이랑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은 부모 잘 만나서 복받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회전초밥 얘기했었거든요 저녁을 회전초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번 주에만 두 번을 갔어요 근데 저랑 남편이 별로 안 먹어도 엄청 50접시를 넘게 먹었는데 저랑 남편은 분명히 10접시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네 창피하다 너무 접시가 많이 쌓여 있다 우리 테이블에 막 원래 다 이만큼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만 10살, 만 6세 2명과 만 10살 1명 아들 셋인데 벌써 이만큼 먹으면 얘네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얼마나 먹으려나 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집에서 얘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갔다가 남편이랑 싸운 적이 있거든요 너무 비싸다 그냥 딴 거 먹자 이러다가 싸운 적이 있는데 애터미하기 전에 예전에는 페빌로 레스토랑 한 번 가려고 해도 고민을 했었는데 진짜 많이 변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남편이랑 하면서 왔어요 원하는 데 있으면 가고 그리고 오늘 낮에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워터파크 잠깐 갔다 왔거든요 오늘 하루에 30만 원 정도 썼어요 워터파크 갔다가 먹고 저녁 먹고 그래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텐데 지금은 그냥 편하게 저희가 이렇게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워터파크가 있어요 캐리비안베이 같은데 너무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가는데 사람도 없고 좋더라고요 미그름도 줄도 안 서도 되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가 주어진 저도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정말 열심히 뛰었죠 제가 아이들하고 휴가도 가지 않고 놀지도 않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했던 시간이 3년에서 5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간 다음에는 저는 어지간하면은 특별히 파트너들이 먼저 후원을 잡지 않는 이상 그냥 주일날은 주말에는 웬만하면 약속을 잡지는 않아요 제가 먼저 잡지는 않아요 그전에는 제가 먼저 잡았죠 사장님 좀 저랑 만나실래요? 어디 가실 데 없어요 지금은 파트너가 연락 오는 약속만 잡고 제가 먼저 잡지는 않아요 워라벨을 맞춰가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일을 줄인다고 소득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가 과외를 하면서 일을 많이 할 때와 적게 할 때 이제 애터미 하기 전에 학교 선생도 하기 전에 과외 했을 때 많이 벌 땐 천만 원 적게 벌 땐 삼백, 사백 근데 그 금액의 차이만큼 내 생활 패턴이 달라져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의 이 수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껴요 저는 여러분들 놀아도 나오고 여행가도 나오고 내가 잠을 잘 때도 나오는 시스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스템 소득이 믿어지시고 와닿는 분들은요 애터미가 정말 빅 비즈니스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6만 원 벌려고 이거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빅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냥 구멍가게겠죠 그냥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부터 어떤 마인드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 파트너에게 이 빅 비즈니스의 마인드를 심어주던가 아니면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나가는 근데 나도 빅 비즈니스라는 마인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마인드의 사람을 알아보겠어요 나부터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못 알아봐요 파트너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애터미가 빅 비즈니스라는 걸 이해했고 그래서 열심히 애터미를 했어 그런데 같은 시스템에서 같은 아이템을 갖고 같은 회사에서 각자 자신의 사업을 하는데 누구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3년 만에 리더스크럽 가고 누구는 10년이 걸려도 안 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투자하는 것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비즈니스는 투자 대비 효과란 말이에요 여기서 투자는 돈을 투자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돈, 시간, 에너지, 열정, 최선을 다하는 나의 노력 이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은 없었어요 제가 애터미 시작했을 때 저희 엄마가 아직 애터미 성공자는 아니었고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신 분은 맞았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애터미 시작하고 6개월 이딴 리더스클럽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자였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애터미 시작할 당시 저희 엄마도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 엄마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 돈이 나왔지만 자녀들에게 몇백만 원 생활비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은 아니셨어요 제가 애터미 시작했을 당시에는 그리고 저와 저희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애터미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근데 없진 않았죠 저희 둘 다 다니던 직장이 있었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에서 월 200에서 300까지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전까지는 생활비가 있어야 된다 월 200에서 월 500까지는 생활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한 만들었어요 3개 3개를 만들었어요 직장 그만두기 전에 3개 앞에서 이제 거의 1억 정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2천, 3천 정도짜리 되는 거를 3개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로 일단 생활비를 하면서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돈은 최대한 투자를 안 했 애터미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라 제 삶에 투자를 안 했어요 저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한 2년 정도는 너 리더스톡을 갈 때까지는 신발 신던 거 깨끗이 닦아 신고 옷 입던 거 깨끗이 다려 입고 밥 먹을 때도 애터미에 있는 물건들하고 밥 먹고 애터미에만 돈 투자해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지켰어요 최대한 애터미에만 돈을 투자하고 제 생활에 들어가던 지출은 최대한 줄이자 그리고 어차피 나는 잠자는 시간 말고 애터미만 할 거니까 다른 사람 만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영상은 못 올리죠 제가 영어로 못 하는데 제가 외국인 미팅한 거 같은 경우 통역으로 한 거 같은 경우는 올려요 근데 이 영상을 그대로 영어로는 못 올립니다 제가 영어로 못해서 아니면은 누군가 번역을 해주시던가 어쨌든 저 영어 못합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저도 외국인 파트너가 무지 많아요 저도 영어로 하고 싶어요 못합니다 어쨌든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했어요 애터미 이 빅 비즈니스 가능성을 보고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걸 투자를 했습니다 인맥도 없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저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의 열정을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모으고 나의 능력도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저는 그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제 능력껏 총동원해서 애터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돈과 인맥이 많은 분들이 처음엔 빠르더라고요 나보다 시간 투자를 안 했는데 오토판매사가 빨리 되는 거예요 시간 투자만 투자가 아니라 돈, 인맥도 투자죠 그런데 오토다이아, 오토샤롬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투자하고 인맥으로 투자하는 거는요 오토샤롬, 오토다이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의 차이는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속도의 차이가 만약에 돈과 인맥이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뭔가를 잘했다면 저보다 빨랐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토세일즈까지는 좀 환경적인 조건이 좋은 분들이 빨랐지만 오토다이아, 오토샤롬, 오토스타를 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 말고 나의 능력과 노력 말고 뭔가가 더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나 이거는 에이코어 리스트랑 일지작성으로 체크가 가능해요 혹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가게예요 타이거 슈가 타이거 슈가라는 대만 전통 밀크티를 파는 가게인데 같은 브랜드의 가게인데 어떤 가게는 손님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고 어떤 가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똑같은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이 사업 진행을 하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한 가게는 오픈 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군데는 청소를 잘 안 놓고 어떤 것들은 잘 해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까운 편의점이 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리도 똑같아요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에요 그런데 A 편의점생은 항상 A 편의점의 알바생은 항상 불친절해 가면 기분 나빠 그런데 B 편의점 사장님인지 알바생인지 모르겠지만 B 편의점에 가면 항상 쌩글쌩글 웃으면서 대응해줘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B 편의점으로 갈 거예요 저는 에텀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같은 아이템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는데 달라지는 건 사람입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최아름님이 쌩글쌩글 내가 간판이죠 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예전에 영리더스 워크숍을 갔을 때 제 파트너 두 명이 영리더스였어요 그중에 한 명이 최아름 그때도 국장님이셨죠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지금은 사업은 안 하세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사진을 찍다가 재밌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최아름 본부장이 서 있는 데는 사람들이 막 바둘바둘 모여 있는 거예요 봉사활동 갔을 때였거든요 다른 분이 서 있는 데는 사람들이 잘 안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게도 그 사람이 안 모여 있는 분보다 최아름 본부장이 더 늦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아름 본부장이 사업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었어요 저희가 저랑 남편이랑 그 사진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웃어야 돼 최아름 본부장은 항상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도 최아름 본부장 싫다고 하는 파트너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능력적인 부분보다는 물론 능력도 있고 친절하고 잘 웃고 성격 좋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러면 정말 잘 되겠죠 제가 요즘에 김고은 본부장 있잖아요 재력도 있는 것 같은데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쁜데 성격도 좋아 능력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빠르겠죠 빠르게 성공하겠죠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인맥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관계 형성인 것 같아요 조금 느릴 수 있어도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걸 잘 못하면 관계 형성에 부족함이 있을 때 사업에 진전이 없더라고요 아니면 진전이 다른 능력이 다 있는데 관계 형성만 못해 그러면 오토세일즈까지는 가 근데 그 이상 진전이 잘 안 돼요 오토세일즈 오토다이아 이상 왜냐면 우리가 파트너들과 관계 형성으로 직접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인간관계 그래서 이덕윈필름이 인간관계로는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인간관계라서 발췌한 건 아니고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최간성 님이 쓴 고기에서 나온 글인데 이제 또 제 파트너가 매일 좋은 글을 올려줘요 출석부라고 근데 그걸 올리는 파트너가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이 아니라 필리핀 분이신데 한국말로 된 걸 올려주세요 감사하게도 무슨 말인지 알고나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중에 이제 있었던 글인데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잘 관리하자 여러분들 매일 관리를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는요 좀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도 컨디션 항상 최상이었거든요 높은 텐션을 항상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성 피로가 뭐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잠을 잘 안 잤었어요 원래 잠을 너무 안 자다 보니까 이제 진짜 몸의 컨디션이 깨지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젊어서 괜찮았었나 봐요 지금은 제가 40이 넘어가고 나서부터 그러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잠을 많이 안 자면 그래서 원래는 제가 2, 3시간밖에 안 잔 적도 있고 많이 자요 진짜 많이 자면 6시간 왜냐하면 제가 6시간만 자면 눈이 떠졌어요 39살 때까지 10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나고 9시에 자면 3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저는 11시, 12시 이후에 잤어요 6시간 자면 눈이 떠지니까 알람을 안 맞춰놔도 그런데 요즘에는요 알람을 맞춰놔도 6시간 되면 알람을 끄고 또 자요 그래서 6시간 자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6시간 자면 피곤하지는 않는데 3, 4시간 이렇게 자면 다음 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다음,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틀째는 좀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피곤하면 어때요? 사람들 말도 집중도 잘 안 되고 웃어주기도 힘들고 이 컨디션이 다운되면 또 신경질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만나면 좀 짜증이 많이 날 것 같다 예민하신 분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아요 다행히 저는 그냥 성격이 유한 편이에요 좀 걱정되는 것도 좀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걱정을 붙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저희 엄마나 남편이 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할 정도로 그럴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긍정의 원더우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예민하신 분들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확 다 타인에게 갈 때가 있더라고요 제 파트너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항상 뒷수습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뒷수습을 잘 못해주면 파트너들끼리 관계가 확 깨져버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사업에 마이너스예요 내 파이프라인에 금이 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내 밑에 A가 있고 그 밑에 B가 있어 근데 A도 나를 좋아하고 B도 나를 좋아하다가 A랑 B랑 둘이 너무 친해 그럼 어느 순간 그게 꼴배기 싫어 둘이 사이를 끊어놓으려는 분들도 가끔씩 다 나만 좋아해야 돼 이런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시기질투하는 분들 이게 완전 사업의 마이너스예요 저는 차라리 저를 욕하고 파트너들하고 사이를 좋게 해주기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욕해도 돼요 내 파이프라인만 무너지지 않으면 근데 파트너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거는요 파이프라인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삼비금물 이게 인간관계론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내용하고 되게 비슷해요 비비불 하지 마라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아라 삼비하지 마라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아라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성공 비결은 절대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요 물론 과거에는 파트너가 잘못한 점이 보이면 고쳐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분만 나빠하더라고요 지금은 못 받아들이는 파트너들한테는 어지간해선 조언 안 해요 그냥 칭찬해요 그럼 안 고쳐지잖아요 안 고쳐질 수도 있고 고쳐질 수도 있죠 전 기도해요 기도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못 깨달아서 만약에 안 고쳐지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잘 관리하고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를 잘 관리하면서 최고의 컨디션을 항상 갖는 게 좋고 그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려면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사랑스러움 이런 걸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지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관리 못하는 사람이 사업도 못해요 자기관리가 기본 맨날 뭐 삶의 습관 중에 뭔가 잘 안 되는 습관이 있는 분들 지각하는 습관 약속을 잘 어기는 습관 내뱉은 말 잘 못 지키는 습관 신뢰를 떨어뜨리죠 뭐 등등 그리고 우리 애텀이 사업하시는 분 화장도 안 하고 다녀 피부관리도 안 해 제가 이번에 신규를 원대에서 소개받았는데 아마 본인 애텀이 일한 지 몇 개월 듣고 얘기하시는데 피부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대놓고 그분한테 피부관리 하셨어요? 이러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연세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가고 나서 그분의 스폰서님한테 저분 이브닝 케어랑 앱솔루트 쓰시나요? 그거는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쓰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차라리 저분한테 프로모션 한번 걸어봐라 저분 피부부터 바뀌면 무조건 근데 우리 거 쓰니까 너무 따갑다 그랬대요 피부관리를 많이 안 했을수록 우리 거 처음에 쓰면 되게 따가워요 너무 피부가 메말라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요 진짜 너무 따가워서 못 참겠다 할 경우에는 일단 더마부터 집어넣어서 진정해 주시거나 더페인 앱솔루트 바로 넣지 말고 앱솔이 워낙 고기능이니까 더많아 더페임으로 시작하고 그다음 앱솔 집어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경우는요 너무 이브닝 케어 피로마스크팩 피로마스크팩 같은 경우 정말 듬뿍 기초 바르고 하게 하던가 아니면 요즘 수면팩이나 워시오프팩을 추천은 해드릴게요 아니면 데일리마스크팩이나 결마스크 같은 거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좋거든요 어쨌든 내 얼굴도 관리하는데 어떻게 화장품을 전달을 할 건데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잘 관리하고 산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3번 정중한 예의를 갖춰라 실력이 없는 건 용납돼도요 예의가 없는 건 용납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기본이 안 된 사람하고는 사업 같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이 본인이 기본이 안 됐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애터미 강의를 통해서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저도 어? 나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애터미 강의를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운 게 많거든요 예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진짜 엄마한테 저희 엄마한테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저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는 다른 집에도 붙들어놓고 가르칠 정도로 항상 예의범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 형성하는 걸 애터미 사업하기 전부터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항상 되게 많이 저희 남매한테 가르쳐 주셨었는데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잘 이런 거를 안 배우고 컸어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다고 마음 먹었다면 나는 이제 베이비다 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4번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줘라 많은 분들이 인정받고 싶고 대족받고 싶으니까 자기를 높여요 저는 정말 대화하다가 본인을 높이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씩 좀 당황하는 거 있죠 벙쩌요 저분은 왜 저럴까 이러면서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리더워크샵이었나 원데이 세미나이었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 강의가 어떤 리더스인지 로열인지 리더분이 나와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지를 얘기하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 이제 박정수 임페리얼님 강의는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겸손하게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훨씬 뛰어나 보이더라고요 높아 보이더라고요 아 겸손이 오히려 사람을 높이는구나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낮은 자가 올라갈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를 낮추라고 그럼 높아지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여주면 어떨까요 좋겠죠 기분이 자기 세워주니까 그래서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을이 되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마는 거 저도 원래 칭찬에 좀 인색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엄마도 원래 칭찬에 좀 인색하고 저도 자식들한테 남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자식들한테는 칭찬보다는 좀 훈육을 많이 하시는 편이셨어요 더 잘 되라고 그런데 저도 칭찬하는 걸 잘 못했었는데 애터미 하면서 칭찬할 게 없으면 귀걸이라도 칭찬하라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칭찬하는 법을 배웠죠 어머 머리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진짜 안 이뻐 안 이쁜 사람한테 이쁘다 그러면 그거는 대반에 알아차려요 제가 욕하는 줄 알아 그 가식인 줄 알아요 칭찬을 하려고 해도 진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진심이 느껴지게 그러니까는 외모적으로 칭찬할 게 없다면 옷 색깔이 옷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언제나 옷을 너무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라던가 오늘 들고 온 가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라던가 헤어스타일 컬러가 너무 어울리는 화장이 잘 됐네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이런 것도 있고 일단은 칭찬을 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그 상대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가식적이게 칭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라 이걸 제가 교육할 때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들어주기 그런데 저도 처음에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가서 사업 설명해야 돼 너 어떻게 말을 안 하지? 그런데 내가 물론 신규 만났을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내가 말도 해야 되지만 특히 파트너들 파트너들한테는 너무 내 말만 하기보단 파트너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뭐 이제 신규한테 갔을 때도 그냥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얘기하고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요 저는 이거를 후속관리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잘 들어주니까 자꾸 저를 찾아요 애터미 사업하지는 않아 소비자인데 자꾸 나를 찾아 나랑 있는 게 좋대 그러면 같이 만나면 만남이 반복되면 결국 나중에 사업자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제가요 오토세이즈, 오토다이아까지는 오토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빨리 간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직급 유지를 전후반기로 해서 언제 오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오토로 정말 빠르게 되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빨리 된 건 아닌데 제가 궁금히 생각을 해보면 저랑 관계를 맺기 시작한 분들의 후속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이 저를 여러 번 만나서 6개월, 3개월, 9개월, 1년 안에 거의 다 사업자로 나온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더테레사는요 기자들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한 일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언가 말할 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준 것 뿐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정말 유명한 수녀님이 되셨죠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는 거 그런데 처음에 가면은 상대가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들어주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질문을 하시면 돼요 질문 그리고 6번 인색하지 말아라 사람은요 돈을 쓰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인색한 사람은요 부모도 그 자식을 싫어해요 그런데 돈을 그렇다고 막 쓰는 것도 상대방에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돈을 제대로 쓰면 그 돈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색하면은요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섬기고 안 주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좋겠죠 저는 이것저것 많이 주면서 좋은 이미지를 얻은 경우도 많아요 7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라 이거 되게 5번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필요, 니즈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색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줘 근데 너무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계속 주면 안 돼요 적당히 줘야지 필요로 하는 걸 주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팔거나 낚시를 갈 때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가져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미끼를 주진 않잖아요 물고기가 원하는 미끼 나는 지렁이를 먹을 수는 없지만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니까 지렁이를 꽂아서 미끼로 가져가서 쓰잖아요 사람을 낚으려면 내조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5번이 되게 중요해요 5번, 7번 연결돼요 5번이 돼야 7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덕은 평형이 데일칸에게 인간관계를 읽어서 읽었고 그리고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이나 인간관계에 관련된 내용들 꿈에 관련된 내용들 말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이런 책, 지금도 제 뒤에 책 엄청 많죠 저희 집에 오면 이런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을 제가 언제 제일 많이 읽었냐 오토다이아에서 오토샤론 넘어갈 때요 그 소리는 뭐냐 오토샤론에서 걸려있는 분들이 오토샤론에 걸려있으면 보통 리더스클럽이거든요 똑같은 다이아 유지라도요 수입이 달라요 400짜리 다이아, 500짜리 다이아, 700짜리 다이아, 800짜리 다이아, 1000만원짜리 다이아 다르단 말이에요 다 근데 오토다이아에서 오토샤론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저도 오토다이아에서 오토샤론 넘어갔을 때 오토세이즈, 오토다이아까지 오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자기개발서를 되게 많이 읽었어요 연구를 나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오토샤론까지 됐는데 이제 오토샤론에서 오토스타 가는 게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미 읽을 자기개발서 다 읽었어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토샤론, 오토스타 이상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력 좋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요 그거는 오토샤론, 오토다이아 정도 갈 때까지예요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오토샤론, 오토다이아를 어떻게 갔는지까지랑 다르고요 그 과정 안에서 배우는 것까지도 필요하고 그 이상의 관계 형성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나 자신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꺼졌어요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네요 제가 바꿀게요 아 마지막 PPT가 있었는데 꺼졌네요 마지막 PPT는 그냥 이제 명언이에요 위스터 터치의 명언인데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들으셨어요? 적으셨나요? 유튜브를 제가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동생이 프로그램 깔아주고 동생이 다 업로드 시켜주고 저는 그냥 방송 시작만 눌러서 방송하다가 방송 끊은 거예요 유튜브를 어떻게 업로드 할 줄도 모르는데 유튜브를 하겠다고 했어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의 차이는 코로나가 쳐졌을 때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나 막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저는 그때 코로나네?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교육부터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겠다 그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전 유튜브를 못 해요 내가 배워서 하려고 해봤는데 제 동생이 제가 찍은 영상을 보더니 그렇게 찍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그럼 동생한테 네가 좀 도와줘라 대신에 네 계정으로 해라 이러고선 동생이 저희 집에서 한 3주 정도 살았어요 동생네 가족이 다 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다 방송 장비랑 해놓고 제 동생이 이제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 거의 그때 동생이 밤을 샜어요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가 시작이 된 건데 제가 굉장히 언더우먼이잖아요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2배로 성장을 했어요 그 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했고 제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수입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600대 600이니까 600대 600인데 이제 1000대 1000이 넘어간 거죠 매출이 전 2배로 뛰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한 거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한 거예요 저는 그 제가 성장한 거에 제 능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의 능력 조금 제 동생 능력 조금 제 파트너들의 능력 조금 회사 시스템의 능력 조금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모아져서 그걸 제가 잘 쓴 거죠 활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자꾸 저는 잘 못하겠어요 저는 방법을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가 아니라 저 유튜브 아직도 업로드 못한다고요 그래서 목요일날도 제가 이제 그 이건노 본부자님이 전자칠판을 너무 멋지게 쓰시더라고요 제가 끝나자마자 달려갔어요 나 좀 가르쳐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했더니 역시 움직이시는 리더님 이러면서 저한테 가르쳐주더라고요 아니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배워도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김고은 본부자님이랑 몇 분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를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PPT를 잘 만드세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파트너들이 만든 거 갖다 쓰던가 그거 조금씩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못할 것 같다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아도 일단 해보는 거 그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도 일단 해보거든요 해야 되는 거면 근데 해보고 진짜 내가 못하겠어 그럼 안 해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못하는 거를 열심히 해서 잘하려고 들었는데 기회비용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의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강의하는데 준비하는데 한 달이 걸려 한 달이 걸려서 정말 멋지게 강의를 해 근데 이 한 달 동안 준비를 안 하면 강의를 못해 그럼 강의를 하실래요? 강의를 포기하고 그냥 한 달 동안 맨날 사람을 만나러 다니실래요?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본사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전 강의하는 게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어려워요 쉬워요 왜? 제가 그게 직업이었어요 평생 이거 하고 밥 벌어먹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뭘 가르쳐주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게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강의하기 어려우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1대1로 미팅할 수 있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공부하세요 라고 하죠 근데 무대 서서는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근데 저는 강의를 잘하지만 기계에 치해요 되게 못 만져요 기계를 그리고 똥손이에요 똥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아른본부장님한테 불고기 군두떡볶이 찍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 요리는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리하는 거 찍으면요 영상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아른본부장은 센스가 있어요 미대 나왔어요 예고 나와서 산업디자인 전공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겠죠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그러니까 눈썰미가 좋고 좀 센스가 있어요 제 동생도 영상디자인 전공이거든요 둘 다 조금 센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요 사람은 이거 잘하고 요 사람은 이거 잘하고 요 사람은 이거 잘하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걸 이렇게 역할을 주는 걸 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못하는 걸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하는 건 잘하는 사람한테 하고 그 사람 인정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내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면 열심히 인사해라 내가 밥을 잘하는 사람이면 열심히 밥을 싸워라 우리 국장님에서 원데이 때 밥을 싸우셨더라고 각자 자기 잘하는 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애터미라서 애터미가 아니면 안 되지 애터미가 아니라 다른 일이면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해서 성공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라서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해도 그 모든 1%의 능력들이 모여서 이 덩어리가 재심 압력해서 성공하는 일이 애터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관계가 왜 끊어지냐면 나는 강의를 잘하는데 내 파트너가 강의를 못해 답답해 죽는 거야 너는 왜 이걸 못하니 그게 관계를 끊는 시작이에요 사장님은 강의를 못하시니까 강의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 잘하시니까 이거 하세요 자꾸 할 수 있는 것들은 주시란 말이에요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컨택은 제가 할 테니까 사람만 모아놓으세요 초대 잘하시는 분한테는 물건 잘 파는 분 있으면 나는 사업 설명을 잘한다 그럼 물건 잘 파는 분의 소비자들을 만나러 다녀보세요 그렇게 각자 잘하는 걸 서로 상호 보완해주면서 가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이 애터미인데 서로 지 잘났다고 너는 왜 이거 못하니 나는 이거 잘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의 저가 훨씬 더 성공자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좋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보고 여러분들 성공자의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감사합니다 개선 estas